ㄷㄷ 너희도 이번 역경을 훼쳐나가지만 하면 능력이 기를 수 있을 거야 비록 그 과정에서 희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살피가 돼서 너희도 죽지 않도록 도와줄게 갑니다 갑니다 어휴 방금 공격 다음에 다른 비트에게도 다시 해봐줄래? 영상으로 남기면 다른 주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일상 고민고리는 없어? 혹시라도 이 나랑도 힘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와 상상이죠 갑니다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ㅋㅋ 흠.. 흠.. 시청자 문제는? 다시 한 번도 안에서 그 윗의 딜 주장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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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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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케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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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ㄷㄷ 으악! 한 잔! 아니, 한 방 못 켰지! 뒤에서 쓰러지는군 끈덕지게 관찰한 결과죠 2단계 난 거 한 잔 1단계 를 1단계 1단계 아 u p 4 너희도 이번 역경을 헤쳐나기만 하면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야 비록 그 과정에서 회색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서티대로 너희들 직장 열접 도와줄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ㄷㄷ 턴 쩝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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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